너희의 희생들과의 희생들은 얼마나 알고있지 하지만 내가 이 둘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있다 우리 둘은 잘 알아듣어 에이버리인이잖아 어 1인자 2인자다 에이버리가 해적왕이 도물을 갖고 도망치니까 토마스 죽어와서 죽여버렸네 서로를 아 그냥 죽어 죽으면 안 돼 네이딘 이런 아 이렇게 험하게 가나 근데 해적왕이 탐욕이 너무 심했어 같이 탈출할 생각을 안하고 말이야 야 야 미치겠네 야 나도 칼을 뽑아야돼 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야 뒤에는 칼 뽑아 뒤에는 칼 뽑으라고 어 뭘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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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gate 어어 됬어 칼을 뽑아 과연 해적왕과 토마스쯤은 서로를 죽이고 끝났지만 이 둘의 칼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적왕과 자 2인자를 죽였었던 그 칼로 이 둘이 맞붙는다 엔딩이 최고의 스토리죠 과거를 변환시켜보자고 찍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이거야 덤벼라 전설 어 어 어 나 개잘했어 칭찬좀 나 개아무 졌어 들어와 아 와 얘 칼은 왜이렇게 빠르냐 내 칼보다 어 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오! 지렸다 드디어 » 하다 제조 하다 하다 네 jeito 어찌받 ques 에이븐, 너는 이 ship에 계신다면 당신은 내 주인이야. 너는 알겠어. 네네, 네네. 그 배불내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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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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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지지 마. 난, 모든 것을, 은은한, 블러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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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서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보물을 원하지? 너에게 주마! 보물로 이겼다, 결국. 어... 어떡해? 각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네이튼 어떡하지? 형을 구해야돼. 그냥 버리고 가자. 아니야, 아니야. 어, 저 형 죽이려고 한다 저거, 야. 잠깐만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300년 된 대포가 되네, 장전이 되네. 통화를 나가야돼, 300년 된 대포가. 이렇게 보물들이 잠기는 건가? 그래도 다행이다. 이번 작품은 보물들이 다 상하진 않네. 다시 여기 꼭 와야돼. 물 밑에는 보물, 보물 찾으러. 그렇게 우리의 실체도 함께 찾아지겠지. 이렇게 해야지 말자 이해라. 어, 저거는 강한 인적이야.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여름해봐해. 정말라. 젠장! 오, Nate! Nate! Hey! Come on, I gotcha! Are you okay? Yeah. Oh! Hey! Hey, Soli, I got him. Where are ya? We're right here. 최고 난이도.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깼네. 진짜 보람은 난다, 정말. 아... 정말 깨고 나니까 저... 얼굴들 있죠? 저 얼굴이야 내 얼굴 지금 똑같아. 내가 여기 다녀왔어. 네, 생각하셨어. 저거 저거 내게 뭐지. 하, 너가 여행을 안 해. 고맙습니다. 프린니즈님. 전기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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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그리고... 저와 나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전화에 대한민국 전화가 더 전달하러 왔다. 하하하하. 고마워. 아름다운, 조이. 천천히 있어야되어. 다음 시간에 입을 때, 비즈는 배로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의 할아버지에 올라오면 그리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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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배로 해물을 풀렸어요.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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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뭐하는거야? 남편은 과거 캐네는 중 이 자식이 라이터가 켜지네 아까 다 됐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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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어그로가 있어? 없는데 이 자식이 네. 그럼, Victor, 뭐지? 음? 음... 전에 제가 이거로 모여서 제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음... 위험한? 이런 사람은 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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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에 학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 잘 모르겠어요. 그는 믿을 수 있나요? 더욱더. 그는 포르투기술이잖아요. 그는 그의 남편이 돌아가나요? 그는 무슨 뜻이야? 그의 남편이 돌아가나요. 그는 찾으러 가야겠다. 그의 남편은 더? 정답은? 좀 더. 설마 샘하고 설리반 외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스토리? 나중에 너티동 이제 부도날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매각 직전이래 뭐가 좋다 아이안요 응? 뭐지? 응? 내가 잔다니 무슨 말이지? 어 여보 부인이 샀어 남편 회사를 갔네 나 말레이시아가 결국 가나? 네 그러니까 엘레나 임맥까지 공무원들한테 갔레나 원피스가 아내였네 그러네 저게 금화야 금화 샘이 몰래 넣어줬어 아까 안아주면서 엘레나를 안아주면서 몰래 넣었나봐 그래서 이 회사를 살 수 있게끔 준 거지 아내가 기자죠 찬용하면은 뭐 쏘는 건 다 자기가 안 돼 결국 둘 다 모험을 찾아 떠나는 합법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아내가 다 모험하겠지 내 손이 다 풀렸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안해도 결국 네이트 안해야 여행하고 싶은거지 모험 탐험 음 가자 어 이걸 또 추가로 게임하게 해주네요 어 이거 참 꿀잼이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미니게임 다음에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야 근데 이거 깨는 사람 있냐 어 나 이거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온나 근데 여기가 죽음이야 여기가 여기가 진짜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까비 어 와쿠트 형이 이걸 깼다고 한 번에 아 진짜 진짜 그 형이 어 믿을 수가 없네 어 대박이다 아 아아아아 깨면 2탄도 있어 깨면 2탄도 있어 깨면 2탄도 있어 아 아 이거 사고싶다 이거 풀포로 돌아가나요? 어 어 됐어 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여기가 극혐이야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건 뭐야 진짜 저건 뭐야 아 이거를 아 저기서 맡기네 오케이 어 아 мне 어 아 아но 아 마지막 나무는 안 부서지더라구 아 다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아지가 좀 귀엽진 않네 아예 아주 에필로그 누구지? 누구길래 언차티드 배경이 나오면서 갑자기 여자애가 나와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서 크래쉬 이거 좀 팔렸겠다 어 딸집에 화장실입니다 개 커요 크으 개 커 어 야 근데 조금 거울 위치가 좀 거시기하다 그쵸 자기의 표정을 보면서 누는 거야? 어 좀 씻어라 평소에 얼마나 안 씻으면 여기 이렇게 더러워 쓰는데는 여기만 쓰나보네 그쵸? 여기만 정신없잖아 여기는 막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구요 어 쓰레기통에 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있네 어? 그렇다니 변기통 중엔 설마 쓰레기가 없나? 그러네 쓰레기통이 없네 음 딸의 집입니다 아니 딸의 방인 것 같아요 그치? 미친 너무 좋네 이거 잘 안 담아야겠다 그리고 혀 근데 진짜 잘 안 담아야겠다 이거 잘 안 담아야겠다 아, 그 아름다운 것 같아. 죄송해요, 설리반 아저씨. 와, 샘이 너무 어린다. 저거보다 더 늙었나 봐. 사춘기 들어가면서 안경 쓰고. 더이상 없네요. 여자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아이디가 남자이신데 어떻게 되신 거죠? 여자방을 들어가 보셨나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화장실.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실제로 외국에 사는데 조마모님, 외국 화장실은 샤워실 말고는 물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레로 졸라 닦아야 돼요. 개불편함. 이렇게 써놨더라. 댓글로. 아, 누나가 있어서.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미안해, 내가 누나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 여자마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